저는 여러분들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해 놓으셔다두 기장 한정입니다 야 조조구사가 무슨 라인이냐? 어디서든 비행만 잘하면 되죠 태궈대장 되셨습니다 경력직 이력서 보낸 거 봤어? 그 인사과에 토스했는데 블랙리스트 떴다고요 독수리! 너는 차이나 기업 쪽에 자리 있냐? 오빠 우리 이혼하죠 오빠 오빠 좀 어떻게 해? 여기 들어와 생명을 한다니까? 알았다 인사해 엄마 새로운 아들이야 아들 느낌만 한 번 보자는 거야 안녕하세요 한정미입니다 회사의 뼈를 묻고 싶다는 뜻입니다 비행만큼은 자신 있습니다 김정미의 부계장이 승객 때려입고 있습니다 비행만 할 수 있다면 뭐든 상관하네요 마시고 싶은 사람만 마시죠 요즘은 이런 분위기 아닌 걸로 아는데 밥 먹으러 가요? 스트레스도 좀 풀고 어디 있는데? 사이즈 몇이에요? 사이즈 몇이에요? 좀 커요 몇인데요? 2백 79 한혜오리를 이끌어가는 두 여성 파일럿 한정미 기장은 훌륭한 조동사니까요 나중에 한 번 오시면 안 되겠어 아이씨 진짜 왔으면 왔다고 키석이라도 좀 내주던가 아 미쳤어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항공사에 지원을 했다고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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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창공을 날아올라 복수로 57기 서현 서진대 잠깐만 나 알죠? 번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궁합도 한 번 더는 4살 차이네요 네? 나 킹크림 맛있는 거 뚫었는데 끝나고 어때요? 로켓 맛집인데 아주 유명한 곳인데 혹시 핸드폰 잃어버렸어요?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? 혹시 나 차단했어요? 네 에? 에? 암들어놔 엄마 어디 전화해? 우리 오빠 음... 중요한 건 비행을 하는 그 자체니까